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다음 달은! 프린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플라투하트님과 그리고 혼스트럼프 시리즈님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렇다면 바라본 가봅시다! 뽀뽀! 듀오쇼! 자, 첫 번째 혼스트럼프님의 영상이에요! 어? 부를 세상에 돌아간... 혼스트럼프? 어? 천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천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 여깄어요! 저 레온이에요! 어? 레온이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아, 전설 브롤러 레온과 함께한 오늘 듀오쇼다운인가 보네요? 바이바이! 어? 뭔데? 아, 저 여깄어요!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본신이었어요, 본신! 하하핰 하하핰 우우 으아! 야야! 우리 싸우는 거 아니야! 자, 먼저 첫 번째 성질 불과 그리고 다이너마이크군요? 잠깐만요! 제가 요렇게 해가지고 몰래 접근한 다음에 딱 딱 딱 딱 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죠? 아니, 아니! 잘 봐요, 잘 봐! 자, 내가 딱 은신 써가지고 뒤에 바로 접근한 다음에 어? 한 번 톡 건들 거야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놀래킨 다음에 빠르르르르 컷 그러면 이제 너를 보고있다 불이 또 깜짝 놀랄 거 아니야, 맞지? 그 상태에서 푹! 쏴가지고 그냥 마무리 그러면 우리의 승리라고 잘 못 착한다, 브로우 레온이 등장이요 일로와! 야, 그렇다면 이제 계획도로 남은 건 멍청한 불놈 하나 아, 레온아 살려줘 어? 생각처럼 잘 되지는 없네? 얍! 오케이! 그래도 어그로 끌고 있는 사이에 레온이가 마무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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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마, 마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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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恩기 안إ 피해 충격적인 정체 공개 어린애들은 뭐 그런거 보고 그러는거 아냐 일단은 뭐 제 발로 기어왔으니 죽어줘야겠지 자 남은 팀 단 두팀 거의 뭐 레온이가 하드 캐리어 슈퍼 캐리 중인데요 자 자 부로부로 우리 할 수 있어 야 야 굼버끼 뭐죠 에브리머 오케이 레온이도 진신모드 발동했다이 자 일단 투명쓰고 컷 컷 컷 컷 헌스 트럼프님은 쌓았는데 왜 한말도 안맞으셔 이분 지금 레온과 엘프리먼은 영혼의 배틀 중인데 사라졌다 분신술 레온 그림자 분신술 공격하라 공격하라 아직도 싸고 있네 뭐 좀 해보세요 뭐야 뭔 기술이야 모든 걸 파괴하는 개사기 기술인데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의 승민과 이리와 오케이 나이스 브로 환상의 팀이었어 우리 흐흐흐 어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잠깐만 내 트로피 이리와 자 다음은 보라 토하트님의 영상 보시죠 어? 음 먼저 칼과 그리고 리코 뭐야 1대1인가? 피할 길이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군요 둘 다 유리해야 할 것 같은데 리코도 벽에 튕기고 그리고 칼도 벽에 다치면 빨리빨리 돌아오잖아요 으BE 내려놔 낸여놔 너가 내려놔 임마 몰라?! 달걀인데 이 Murder 언니 날겠냐 선금ès 왼쪽 우버 맞습니다 오늘의 주체 시끄뤼 야 우리는 팀이잖아 너 이해했냐고, 응? 러시아 사람이었어? 잠깐만, 너는 그러면? 이분은 중국인인가? 소통은 그냥 없다고 생각해야 되겠소. 그 와중에 레온이가 님들끼리 잘 싸워주세요. 저는 갑니다. 가자고 친구들. 화만 잔뜩 난 러시아 리코. 위함 위함. 쳤어! 불곰국의 힘을 보여주마. 야야야 난리 났다 난리였어. 이러다 우리 죽었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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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어? 아... 이거 못 잡으면 이대로 끝나는데? 칼! 나 불렀나 해. 궁극기. 창정한다. 칼 출동한다 해. 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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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챗은 없는 걸로 합시다. 딴딴딴.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지난번 레온의 어린 시절과 또 이어지는 스토리인 것 같은데요. 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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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저번에 불탔었던 레온이의 마을 아닌가요? 맞습니다. 레온의 동생이죠. 니타가 빠지면 섭하죠? 너무 커였고. 오늘은 니타의 어린 시절 모습 최초 공개입니까? 띡띡띡띡. 너무 귀여워. ROO! 좋아. 어? 아 맞죠, 저번 시간에 막 불타썼잖아요. 잠깐만, 니타가 집에 있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겨? 안돼! 니타야! 대ft!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빠오오ёз~~ 스타밭, 원스토 플레이! 야야야, 놔줘, 놔줘, 놔줘! 냠냠냠냠! 뭐? 뭐야? 어? 이ㅇ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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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저저저 생긴건 공처럼 생겨가지고 저 쓸데없이 약속바로 금은 야아아아! 오빠아아아! 살려주세요아아ㅇㅇ! 히히잏ㅇ! 히히히힣히 잡히면 알죠? 비그 미스틴크 살려줘! 내가 이럴줄 알고 여기 숨어있었어. This is Mortis is here. 오빠! 오빠 어딨어? 니타와 레온 부족이 항상 섬두고 있던 곰 부족의 상징. 곰 동상 등장이요. 잠깐만. 아까 도망갔던 애가 너구나. 도와줄 사람. 그리고 도망칠 곳도 없는데. 그 와중에 일단 한 마리 야무지게 잡고 진정한 레온으로 각성한 레온이었는데. 저 소리는 이 대야! 니타야! 잘 가라. 너는 이제 여기서 죽는다. 아파요. 꼬마는 로봇같은 이라고. 가라! 아아! 바로 이몸! 불륜이 직접 처리한다. 안마! 어떡해? 어? 곰, 곰신님? 이영?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뜩 곰신과 이제 하나가 된 아 네이타 예! 나와라! 곰! 하하하 가볍게 벌레 컷 이타야! 어? 어머 잘했구나 여기 있었구나 둘 다 각성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저희 밖에 내꺼 DAD 지금 보여드리면 아인 정말 고mans 아한 나와라!